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거 그냥 투자해보겠습니다 어딨어요 210억 아 요거 땡기네 하이 가행 메이블 사줍니다 투자해주고요 그 다음 뭘 사야됩까 아 이것을 살라고 했는데 연기가 너무 부족하군요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아 연기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연기력이 아주 형편없군요 아 안 가져왔다 아유 실수했네 연기가 너무 부족했어 아 근데 살거면 그냥 빨리 사버릴걸 아 아예가 핵 매핵 가감한 투자로 아 이거 안 가져왔는데 세조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몇 프로입니까 제가 이게 빠져야되죠 올마이티 링이 어어 이거 장교부리네 와우 아 자기네 해줄까 아 좋았어 실패 좋았습니다 글 5개만 따라 써야되겠다 흐흐흐흐 아 하나 200억 210억 썼죠 하나 250억 써가지고 아예가 핵 매핵을 껴주고요 펜턴트는 아예가 핵 올스탯 대신데 매핵 매핵을 껴줍니다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하나가 줄어야되죠 매핵이 그거를 사야되겠군요 흫 아 좀 쌓으면 좋겠는데 아 없네 가디언은 가디언은 아예가액이 없네 그럼 뭘로 메꿔야 되냐 아 눈장식 말도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러면은 아예 맥을 못 올리잖아 이것도 아예가액 맥이어가지고 아 얘도 아예가액인데 얘도 아예가액 이거하고 이거 밖에 없는데 눈장식 밖에 아 미카엘 아 미카엘을 사는거 좀 오반데 아 MP 오반데 아 어떡하냐 어떡하지 어떡하냐 아 다 20%잖아 40 60 아 잠깐만 뭐가 나와야 대체 무조건 메액인걸 하나 빼야된단 말이지 아이가액 아이가액 메액 메액 메가액 메액 아이가액이니까 얘 밖에 없네 아아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어.. 쟤가 만들라구요? 한번 보여줘? 아.. 나 진짜 무치겠네.. 이거 하는거 아닌데..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 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땡기는군.. 헤헤헤헤.. 말도 안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큐로 아주.. 불큐로 한번 해봅시다.. 레큐로 해서 잘 안됐습니다.. 불큐로 한번 해보자.. 시키니.. 요 안에 성공하면 되는거 아니야? 120번 해가지고.. 아.. 이런거 하면 안되는데.. 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거 같아요.. 안 가져왔나요? 혹시 제가? 아니 이거 이 짓이 말이 되는 거야? 나와야 본전인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팔면 이득인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인 것 같애 아 이건 좀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하 아 이건 좀 아이가이기 나와있다는데 그것도 좀 어 뭐야 벌써 30개 다 샀어? 와 나왔네? 헤헤헤 아아 이거 안 된다니까 미치겠네 아이 벌써 나왔잖아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새로 사야 되네 또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이거 다 날려가도 그래도 그래도 손해는 아니겠어 번전치기는 하겠어 번전치기는 하겠어 아 아 너무 얼마 남았어 아 벌써 한셋 더 많이 썼네 아까보다 순식간이네 어 어 아 또 나왔잖아 아 이번엔 맥맥이네 아이가이기 나와야되는데 미치겠네 어떻게 하냐 아 아 아 맥맥이 나와야되는데 자꾸 아이가이기만 나오네 또 사야되잖아 아 미치겠네 아이가 어떻게 해야되네 둘 으 아 아 아 아 콜마트 수를 150억 날리고 생각하네 어? 어 이제 날려먹는건가? 아 근데 이 불큐를 매수로 사는거보다 이게 더 낫나? 18,000원.. 2만원.. 잠깐만 얼마지? 10억에 6억이잖아 53,000원이면은 10억에 53,000원? 24개 잠깐만 10억이 얼마라고요? 10억에 54,000원인가? 5,400원인가요? 그러면 4억정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4억정도 되는거 아닌가요? 4억.. 3억얼만가? 몇프로 사는게 낫거 같은데? 이게.. 36개 아니야.. 뭐지? 10억에 54,000원인가? 1억 주고 3개 더 사는건가? 이게 낫겠는데? 이게 낫겠는데? 비슷하겠다 근데? 6개만 살까? 이게 한 20억 되는건가? 6위 안에 떠야지 그래도 본전치기 아닌가? 이게 이득인건가? 아니.. 아.. 630%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장게 부린데? 미치겠네 럭 30푸면 그래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41억까지 주고 사는 거 좀 그렇지 않나요? 아 좀 그런데? 가이드 써야 되는데 그래도 저거 팔면 한 50억원 받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아 인트 30%는 어떡하냐? 인트는 버려야 되나? 인트는 아닌가? 근데 인트는 좀 그렇지 좀 애매하지? 아 이거는 쓰잖아 매일 올 텐 인트에서 쓰잖아요 이건 쓰잖아 이건 사과더라고 아니 화면조 좀 옆으로 가지 아 망하는 건가요? 결국 이 짓으로 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 이것도 파는 게 맞는 옵션인데 매일 목록이잖아 다닐 원래 전들이 다음 옵션이 있을 것 같은 이 느낌 뭐냐? 손절할까 이제? 허헣 어허허허허헣 그만할 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할 때가 된거 같은데 다 썼는데 벌써 제가 얼마 썼죠? 40억에다가 나 얼마 했냐? 아 3억밖에 안넘는데? 그만할까? 조금만 더 해볼까? 아니 뽑아야지 3줄 산게 의미가 있잖아요 마지막 해? 이 정도 쓰면은 본전 되나요 지금? 더 많이 쓴거 같은데 여기까지만 할까? 본전은 되나요? 본전은 되나요 저 지금? 아 인트 39이 자꾸 나오는거야 아 이거 그 뒤로 안한다 그랬었는데 결국에 했네 제가 좀 즉흥적으로 눈을 많이 날려가지고 아 펜탄도 나중에 살걸 매물 생각을 못했는데 얼마 안남았네 아 역시 아이가에 띄우는게 쉽지가 않군요 어렵다 어려워 불큐가 잘 나오는거 같기도 하고 레큐가 난거 같기도 하고 결국에 운쌈움 아니야 둘다 이거는 이제 두배 더 많이 드니까 금액이 아 이 다 썼네 레큐가 더 난거 같기도 하고 불큐도 나쁘지 않은거 같기도 하고 한 번 나올 때 됐는데 한 백몇십개 돌린거 같은데 한 백몇십개 돌린거 같은데 아 손절해야되나 이제 아 끝인거 같은데 그만해야될거 같은데 이게 거의 본전치기 되는거 같은데 카롬 몇개 필요한거야 1,2,3 아 3개? 4개 사야되네 3개만 쏴 아 저 손해받나요? 보좌측이 했나요? 이거 팔고 잠깐만 뭐가 더 좋냐 나한테 내 짝의 기계가 있단 말이야 아아 저 가위 필요 없었구나 이걸 내가 끼고 이걸 팔아야되겠구나 이게 또 안좋네 아 이거 나중에 풀어야되잖아 아 나중에 풀잖아 아 이건 장교물이라 자를 필요도 없었는데 이렇게 두개를 팔고 근데 이걸 풀어서 팔아야겠다 아 이건 못넣네 이렇게 해야되겠네 아 이거 의미가 없네 이게 아이씨 아까워죽겠네 팔자고 더셋 어 가디언인가 자 매행럭럭하고 매야를 팔면 되잖아 82여개 났어 아 이거 매매네 매매 아 매매는 불어난게 값인가 싸울 상대도 없잖아 최근에 팔린걸 맞으면 이거는 9월이니 최근걸 그냥 봐야겠는데 매해가 77호 75호 한 80억 좀 생각하면 되겠는데 매매보단 비싸야 되거든요 그냥 88억 하자 왜이렇게 누구요 김우퍼님 후원 44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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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팔았는데 아 41억밖에 못 받았어 야 결국에 최저가 받았구나 그냥 아이고 이것도 내가 팔았는데 아닌가 반지가 비싸진건가 책은 그래 아 그런거 같기도 하네 그냥 이거 보고 팔아야겠는데 그냥 이거 보고 팔아야겠는데 이거 그냥 55개 이거 55개 그리고 내리죠 천천히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흠 흠 자 아이 아행매헥 누구요 전직몰라님 후원 5천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물결표 반갑습니다 아 전직몰라님하고 우퍼님 고맙습니다 아행매헥 아행아행 인트 아행아행 매헥 아행아행 아행아행 아 아 매헥매헥 아행 아행아행 아행매헥 아행아행 매헥 지금 현재 아행 240%에 매헥 100% 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흠흠 하나 아행아행을 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렸다 구하던 거 봅시다 흠 그렇게 하죠 그러면 되겠죠 20 20 40 20 40 60 60 어 아 아 아행이 여겨야 되지 아 40 60 80 100 요거는 메인 메인 골드 이니까 바꿔도 의미가 없네 그죠 아행아행이 이게 필요한 거로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rammu 산 밴 글